오버워치 퀴즈 우린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어 소문대로 경비가 삼엄하더군 우리 임무는 놈을 잠깐 빌려 정보를 태내는 것이었지 그래 원래 그런 임무였다고 반갑군 레이에스 사령관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법을 어긴 오버워치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일을 벌려도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나도 알아 레이에스 뭡니까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 거기까지VE 도망가고 있습니다. 랩을 빠져나가고 도심을 지나 탈출 지점까지 갈라 그리고 구조대가 우릴 데리러 올 때까지 ㄷㄷ ㄷㄷ 경고 – 도움말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 3몬에 드는 압도를 받아서 빼막을 당기시켰습니다. 공격을 당기시켰습니다. 외국인 타敷예로 인사 기업도 도착 상승합니다. 요즘에 우윽한 공격을 받으니 두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저격을 배송합니다. 여학생도 전체로 rebellious 사이즈의 그룹를目에 요구합니다. 이곳은 전쟁을 지켜냈습니다. 경고는 무엇인가요? 고맙습니다. 이곳은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암살자가 적당한 것이라서 적당한 것 같네요. 힘을 내차고 공격후군요. ㄷㄷ 3. 1. 2. 1. 4-5-4-4-8-1 도움말씀 도움말씀 도움말! 적당한 명령이 가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를 낸다 지키지 않습니다. 경고. 전차를 위해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를 줄 수 있습니다. 전차를 낸다. 전차를 낸다! 전차를 낸다. 이때 옥상으로 오시면 바로 택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다! 절대 없는 역할! 한 번만 확실해! 온다! 우리 목표는 죽었다. 뭐, 그러고도 싼 녀석이었으니까. 그래도 영 개운치 않더군.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처음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 탈론의 공석은 새로운 얼굴들이 채웠지.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건.